신해철 사망사고 의사 또 의료사고로 환자 숙조 실형 도대체 몇 명째입니까? 의료과실로 가수 고 신해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의사가 다른 의료과실사건으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강 씨는 2014년 7월쯤 60대 남성 환자의 대퇴부신부 정맥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혈관을 찢어지게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. 그는 2014년 10월 신해철씨 위 밴드 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랑천공을 유발해 열흘 뒤 사망하게 한 혐의로 2018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. 또한 2015년 11월 위절제 수술을 한 호주인을 후위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월 금고 1년 2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.